이게 좀 뿌리지만 약간 제가 코 간격을 올려서. 갑자기 제가 비염약을 드리냐 쟤는? 죄송해요, 나이가 많으셔서. 와, 영풍이 형 와. 그때처럼 같이 노는 거죠. 같이 노는 분위기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대박! Let go, 지큰교 Let go, 영국이 있는 Let go 지큰교 Let go, we start Let go 지큰교 Let go, 영국 줄어라 Let go 어려우실 생각나는 내 어린 시절 때는 나는 내 부모님께 항상 여쭤보고 했었지 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문득 물을 때는 말썽을 피울 때는 너들이 밑에서 주어왔어 이렇게 말씀하곤 했지 가끔 어린 시절 그때 시작 생각하며 가끔 웃고는 하지 저기 저편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희망처럼 쏘올리니 우린 느낄 수 있죠 하하하 우린 알 수가 있죠 저기 저편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희망처럼 밝은 미래 우린 알 수 있죠 하하하 우린 느낄 수 있죠 1999년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1999년 모든 게 끝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좌절감 속에 많은 이들 하루 하루를 그냥 하고 있지만 맘맘 모두 마찬가지 하루살이 하루살기 위해 당신의 힘을 다해 하루살잖아 우리같이 길, 내 길을 깨니 그 앞에 영풍에 넣어둔 나 미의 수정 그리고 당신 우리같이 해봐 요 들어봐 우리 지금 어려운 시대에 대해논하고 있는 거야 시덤들 우리나라 유격히는 허가가고만 있는데 6.254 변이에요 처음이라 모두는 말하는데 난 너로선 어떻게 할 수도 없죠 힘없는 내 자신만 탓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만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속에 마음으로 많은 사랑으로 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같이 해요 나를 따라해요 나를 따라해봐요 요렇게 우린 다스리죠 우리나라 해요 나를 따라해봐요 요렇게 honey family와 같이 한번 해봐요 요렇게 해봐요 요렇게 우린 같이 할 수 있죠 나같이 할 수 있죠 나를 따라해봐요 요렇게 다들 따라해봐 우린 따라해봐 나를 따라해봐 나를 따라해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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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s 다시 한번 봐 나를 따라해봐요 요렇게 아빈 예 이 이걸 볼 땐 뭉클하네요. 진짜 오랜만이다. 희망을 이야기하잖아, 랩에서. 유니 패밀리는 살아 있네. 아직 죽지 않았네, 살아 있네. 찍혔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따라 있어요. 다 따라 있어요. 감동했어요. 저 어렸을 때가 생각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좀 많이 뭉클했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노래인데 되게 예전 노래인데 그걸 어린 친구들이 정말 신나게 따라할 때 와 그거 보고 너무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오바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흥분을 해서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